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리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순차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된 세 가지 사건이 있지요. 첫 번째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건과 바란 광야에서 아비가엘의 중재로 나바를 죽이지 않은 일.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을 다시 죽이지 않고 보낸 일.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기회와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경우를 보면 너무도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회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다윗에게 간청하였어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통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발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통제력을 잠시 상실했었으나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에게 들려줄 때 다윗은 잊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제안한다는 것이 옳은 것임을 분명하게 붙잡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다윗과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쫓아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발단이 또 10사람이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도 고발을 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겼었거든요. 사무엘상 26장 1절로 3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던 아주 위급했던 순간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모두 10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안심시키고 몰래 사울에게 밀고함으로써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위기였고 오늘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난번보다 더 확실하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광야 앞 하길라에 있던 다윗을 밀고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숨어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도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찾아도 쉽게 잡을 수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 요새에서 나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쫓아가기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기에 10사람의 다윗에 대한 정보는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다윗과의 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하여 추격을 멈추고 있던 사울에게 또다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지난번 사울과의 맹세로 인해 어느 정도 방심한 상황에서 사울이 쫓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사울이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서 진을 치게 되자 그때서야 사울이 또다시 자신을 잡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꼬리가 잡힌 상황이었기에 도망을 가기에는 너무도 늦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직접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한가운데 자고 있는 사울과 그 사울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을 맞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이대로 있다가는 다 몰살될 위기가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다윗이 두 번 경험한 사건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몰래 가서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부하를 데리고 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경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빌러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그 진영 한가운데 일부러 사울을 만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3호 1사 2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해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하베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을 만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었는지라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다윗에게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자고 있던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맞이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진영 중앙에서 쉬고 있던 사울에게 가려 했던 것은 분명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가려 했던 이유는 지난번 엔게리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고 이 일에 대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조금의 희망을 걸고 자기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자신과 부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려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하들이 다 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투항하는 것이에요. 사울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조건 간 것입니다. 부하들이 깨어있으면 잡혀서 갈 것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울에게 은밀히 가서 사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쨌든 가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나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사울에게 가서 자신은 절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알리고자 가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었고 자칫 잘못되어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잡으라고 한 마디만 하게 되면 다윗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원하는 자신의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공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일에 대해서 아비세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또다시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위급했기에 그저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울에게 간청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었는데 가서 보니 한 사람도 깨어있는 자가 없고 모두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임을 깨달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 이것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구나.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은 비록 답은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왕 앞에 은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왕 옆에까지 그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었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이 다윗이 한 전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윗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됐을 뿐입니다. 다윗은 아비세가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전에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격은 분명히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간청하려고 갔어요. 사울이 깨어있다면 다윗은 사울 앞에 무릎을 끌고 빌었겠죠. 그리고 뭔가 간청을 했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길에 모두 다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깊이 잠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어? 하나님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내게 주셨네? 그럼 내가 지금 사울을 깨서 부탁을 할 일들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의 그 일처럼 하나님이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게 하시려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수정해서 그것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과 물병을 몰래 들어가서 훔쳐서 나오려고 했던 것 그것은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 아비세는 죽이라고 말하는 것, 사울은 자고 있는 것 이것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게 되죠. 아, 첫 번째 사울과의 만남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내가 또 뭘 해야 돼요? 창과 물병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처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 주위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로 생각을 하거나 그저 위기를 벗어나는 기회로 삼고자만 했을 뿐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여 섭리임을 깨닫고 그 다음 행동으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고 나발에게 들었던 칼을 놓는 일이었으며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진영을 빠져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한 후에 행한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것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는 일방적인 베푸심인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던 것,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먼저 살리신 것이고 먼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만한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베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내가 믿어주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살리셨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는 지금 깨달았어요. 그 일은 나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다윗이 지금 동일한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이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최선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숨은 것도 자기가 화가 나서 했었던 자기의 최선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내가 숭고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올에게 나아간 것도 숭고한 희생정신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있던 그 수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을 때 반응하는 것은 부하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럭키하다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반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가만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게 망하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든지 럭키한 행운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비밀은 그때 믿음의 눈으로를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제안하며 결정할 수 있었던 선택 그것이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미리 알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일을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함께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이 땅에서 똑같은 코로나를 겪고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그 병의 질병에 우리가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만들기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어려움의 사건을 겪어요. 똑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복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똑같은 삶이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해석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행운, 럭키라고 말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행운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을 행운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혜로 표현합니다. 똑같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대가 없이 주어진 그 똑같은 사건과 상황과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반응을 합니다. 또 나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악한 것이 우리에게 망하게 한 불행으로 보지 않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사건도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힘이 주어지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전에는 없어서 눌려있었지만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 가지고 기회가 있으니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내게 칼이 있으니까 너 정도는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스스로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위인은 최고 앞에서 나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에 어른만 있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부가 싸우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집안에 있으면 대놓고 부모님 앞에서 막 싸웁니까?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싫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싸운 덕에서 말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아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공격함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공격함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두려운 마음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경외함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선을 넘지 않고 뜻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세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만남과 일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늘 반복적인 일들이 되어지고 있죠. 또한 새로운 사건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건은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 가운데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크게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대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체를 문제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분명한 이 영적인 사건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분명한 도우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저렇게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단어에는 망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들을 통해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윗은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속에서 그것을 무조건 럭키하게 반응되거나 위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눈은 인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먼저 사랑하신 은혜였고 먼저 살려주신 은혜였으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축복들도 이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사건 속에서 반응함으로 또한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